네 안녕하십니까 애터미를 만나 다문을 일으킨 다이아몬드 마스터 서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서승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터미를 어떻게 만났고 네트워크 사업을 할 것이라면 왜 애터미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체육을 전공한 저는 주변의 경찰 공무원, 후방 공무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는 정책이 발표되었고 그래서 경찰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스폰서이자 어머님이신 국장님이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저는 애터미가 뭔지, 네트워크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냥 어머니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세미나를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알아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알아보다 보니 이 회사의 마케팅이라면 정말 평범한 나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케팅 플랜이 확신이 들고 나니 제품을 제대로 애용을 해보니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 제품이라 한 번 더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확신은 10년 뒤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찰이 된 후 10년 뒤와 애터미를 한 후 10년 뒤 제가 원하는 삶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삶인데 이 삶을 누리려면 애터미가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젊고 남자이다 보니 화장품을 전달하기가 힘들었는데 여성 파트너분이 나오니 화장품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젊고 남자이다 보니 화장품과 화장품은 사실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 파트너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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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SNS를 잘 못하는데 SNS를 잘하는 파트너가 나와서 그로 인해 해외가 전달되는 것을 보고 무한 단계와 글로벌 원 마케팅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제가 에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한국이 아닌 필리핀 줌 강의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비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네트워크를 하려면 네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PPT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 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번 또 넘겨주세요 첫 번째 기준은 경영자입니다 경영자는 곧 그 기업의 현재와 미래이고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래의 시스템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영자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미력이 독특하신데요. 에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경험을 미리 하신 분은 같습니다. 17년 동안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계시면서 철저하게 좋은 제품을 찾아내고 또 원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백화점을 창업해서 운영함으로써 에터미를 플랫폼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직접 판매 기업 순위 탑10에 올려놓는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됨으로써 그 도덕성 또한 검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박한길 회장님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사업자로서 최고 직급까지 올라갔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또한 박한길 회장님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사업자로서 경험해 본 사람이 해당 리그의 문제점을 절실히 느끼고 또 그 단점을 고치고자 새로운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사업자로서 경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사업자로서 경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에서의 사업자로서 경험을 잃어버렸습니다. PTT 다음이요. 다음요. 좋은 제품이야말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누구나 생활하는 데 필수로 지니는 아이템, 예를 들어서 휴지, 화장품, 칫솔, 치약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활 필수품을 좋은 제품으로 싸게 판매하면 전세계 모든 소비자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역시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려면 절대품질, 절대가격인 제품이어야 됩니다. PTT 다음이요. 다음요. 세 번째 기준은 마케팅 플랜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혹은 그 이상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과 소비자에게 모두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에터미는 매출액의 35% 안에서 상, 중, 하가 균형있게 배분이 되었는지, 간단한지, 장기적인지, 안정적인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지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입비와 가입비, 월간 유지비를 없애서 무한 단계로 내려가는 것을 현실화시켰습니다. 또한 상한선을 만들어서 누구나 1번 사업자가 되게 하는 꿈의 마케팅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한선을 만들어서 누구나 1번 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PTT 다음이요. 다음요. 다음은 네 번째 기준은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꾸준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바로 교육 시스템을 뜻합니다. 이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일을 본인이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이 교육 시스템을 성공한 리더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라인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리더에게 안 좋게 보이면 성공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PTT 다음이요. 그러나 애터미는 이 모든 성공 시스템을 회사가 준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나 라인과 상관없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집단 성공이 가능한 꿈의 시스템입니다. 애터미의 차별점은 바로 이 시스템을 전적으로 회사가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애터미는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필리핀 등 계속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할 때 봐야 하는 기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애터미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다같이 임페리얼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s all be together to work hand in hand and let's work hard here in Atomy so that we can all become Imperial soon. Imperial Masters soon.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우리는 이 시스템의 사이lt union입니다. 감사합니다. So there is new